자 뭐야 쟤 일단 네 음 이번 게임은 이제 더 앰플 이고요 음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만이 이제 여기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아 그럼 뭐 더 앰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깜짝이야 이게 뭐야 아 무전 아 마우스 왼쪽에 상호작용 오른쪽에 열쇠 인벤토리 프레시 화이트 테이저 건도 있네 우와 아 이거 왜 안없어지지 어 이 아니 이거 왜 안없어지지 아 됐다 오 오 이러면 조금 든든하긴 하네요 공포게임이 원래 무기가 없기 때문에 걸림면 중 아니 아니 들으라니까 왜 총을 쏴 아 아드레날린 개별 포장이랑 인벤토리에서 클릭해서 세출하여 사용하는거 잔뜩 만들어서 연구소에 뿌렸으니까 연구소 곳곳에서 찾을 수 이 친구 제임스가 근데 요즘 피부에 두드러기가 많아진거 같은데 혹시 너도 그러니 아 약 에잉 움직임이 없어진다 아 저 약땜에 변한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여기 사람이 있었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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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버그네 아 아 이거 벽인데 야 여기선 여기선 안 보이는데 여기 보이는구나 아 아 아 지도 아니 무슨 설계 뭔가 메모를 해둔것 같네요 다 똑같은거네 음 음 열었는데 저쪽은 지옥과 같아요 라고 했는데 갈 데가 없는데 일로 일로 맴표 이거 아 말 걸어야되나 어 아 아 아 이거 왜 길 아 아 아 저기인가 보다 근데 여긴 왜 열어준거지 갈 데도 없는데 아 아 아니 길이 아니구나 이쪽 아 이쪽 퇴적은 아 퇴적은 아 오 제일 제어실 어 뭐 있다 어 뭐야 아 무슨 알 알 같은 아 뻔데기 오 그럼 박사들이 이렇게 아닌가 어 달리기 있구나 어 괜히 걸어낸 어 어 숨는거 맘에 드네요 빨리 숨어졌던거는 문 열고 들어가서 돌아서서 문 툭 닫고 왔는데 하 세워라 네워라 하다더라구요 아 다 쓴거야 아 끝났네 테이저건 연구소장이 아리아원 문 앞에 써놓은거 봤어? 근데 나는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사람보다 연구소문 비밀번호를 자기 생일로 하는 사람 더 이상한 것 같아 연구소장 말하는건 아니고 아 끄는거구나 크 저거 독가스를 꺼야되는데 자 테이저건이 한발 인벤토리 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별의용이 없네요 독재들이 단서 어 어 뭐 어떻게더라도 좀 시나리오로 두면 좋건데 그냥 뒷 뒷담 뒷담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아 테이저건 어쩌냐 이거 어떻게 한발을 들고 올 수가 있지 아니면 진짜 영이네 아 오른쪽 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영발 진짜 진짜 한발 들고 왔네 뭐 장전이라도 있나 했더니 하 너무하네 막 이런데 오면서 참 대신 테이저건인데 한발 아 너무하네 오케이 뭐 일단 뭐 나오겠죠 설마 한발로 끝내 꺼진 않고 이거 그 독가스인데 여기 나오는 데만 피하면 되나봐요 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떻게 장전 장전 아 키설명이었구나 전파감지 카메라를 전파감지 카메라를 전파감지 카메라를 전파감지 카메라를 뭐지 잠깐 이렇게 누가 2문을 열면 제일제어실이라도 산막이 제일제어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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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제어실이 어디야 맵 아 아 이리와 어 쟤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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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제어실이 이쪽인가 지금 뭐야 제휴주실이 여기 아닌가? 어? 이러면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숨는거 좋은데 볼 수가 없구나 이런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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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어잉 우와 아 못피하는구나 아 얼굴에 사람 얼굴에 남아있네요 아 옆으로 피할 수가 없네요 이거 이거 장전을 어떻게 하는거죠? 저도 깜짝 놀랐네요 아 원래 제가 잘 놀라질 않는데 요즘에 이거 방송하면서 좀 많이 놀래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좀 놀래는 테이저분이 그냥 쏘면 쏘나? 쏘면 아 끝이야? 아 별거 없네 제일제어심 제일제어심 어? 아니 야 너 너무 빠르잖아 아니 어 됐다 됐다 아 도망갈 수 있구나 어 아니 문 닫고 제일제어심에서 제일제어심 여기 아닌 여기서 아 여기 아닌가 보네 아 아 이거구나 줌 와 이거 보고 어떻게 알지 와 이거 보고 어떻게 알지 테이저건이 너무 짧대 깰 수 있나 모르겠네 이거 정말 젤 제어심이 어디지 젤 아리아나 알겠는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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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제어실 제일제어실이 어디야 여기 숨으면 살수있나? 아 이거 왠지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돼도 보통 게임은 걸리는데 그걸 안 만들어 놨나봐요 아 좋죠 간다 이게 제일 맞는데 제일제어실? 제어실 네 제어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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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여기서 아 이거 자기 생일 연구소장 생일 연구소장 생일 연구소장 생일 음? 여쿠소장 세개 아니 venidos Website 어떻게 온거야? 벽돌 당은거 같네 벽돌 아 이거 아유 마음껌 같은데 이거 서장 생일 비밀번을 쪽지에 적어놓은 사람 그럼 쪽지에 쪽지에 비번을 적어놔 쪽지에 쪽지에 비번을 적어놔 쪽지에 쪽지에 비번을 적어놔 어디 쪽지에 얘기하는 거지? 뒷 쪽지에 적어놨다 쪽지에 적어놨다 오 적어주면 안 될 것 같다 걸렸네 아 쪽지에 적어놨다 쪽지에 적어놨다 아 잡히네 아 잡히네 처음에 테이저건 하나를 그냥 쏴버려가지고 이거 주출려다가 이거 주출려다가 아 아 아 쟤때문에 그런거구나 어 아 아 처음에 얘가 여길 열어준 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레베타고 이동해놓다 쪽지가 문 옆에 일단 괴물이 저쪽으로 한번 나오니까 여기서 일단 보고 자꾸 문 앞에 써놨다고 문 앞에 못 썼다는 거지 문 앞에 문 앞에면 저 문인데 이쪽 문 아니겠지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쓰여있는 거 쓰여있는다 희한하네요 아니 문 앞에 적어놓은 거 봤어 이러놓고 써 문 앞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네 저건가? 아닌데? 휘토콜? 아니 이거 문 앞에 문 앞에 오 깜짝이야 아 쟤가 어? 저 안에 없었는데 저 안에서 나오네 쟤가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매우 먼지 문 앞에 제1제어실 앞에 문 앞에 전혀 알 수가 없네? 대체 어디에 갈 데도 없는데 여기도 없고 쟤 잘 따라오네? 아이씨 보쌈 보쌈 벌써버렸네 이거 적어놓긴 한거 못 깨는 거 아니에요? BMP를 못찾겠는데 반장하겠네 이거 음 대체 어디 적어놨다는거야 대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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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맞이 만든구나 아 아 씹어죽았다 아 씹어죽았다 아 씹어죽았다 바닥도 아니고 아 나 어디 적어놨지? 아 아 아 아 이거 대체 어디 대체 어디에 대체 어디에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이건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 아 아 아 문 앞에 아 아 뭐지? 뭐지? 어? 힘드네요 힘들어 여기 몇번째 오는거지? 문 앞에 적어놨다는데 문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리와 문 앞에 자기 생일 아니야 아무것도 없네 연구소장 생일 연구소장 생일 연구소장 생일 연구소장 생일 연구소장 생일 족쥐정 연구소장 생일 연구소장 이용 연구소장 생일 연구소장 kehle 쪽지 없는데? 아이씨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에요? 쪽지 아무 차라도 없는데? 그럴 리 없는 거 같은데? 디스틱 스탠チャップ 스튜렛 스탠키 스튜렛 스튜렛